경마 그랜드 마스터의 박수홍입니다 요즘 박수홍이가 유튜브에 상당히 대세가 되었습니다 구독자 수도 상당히 많이 천명이 넘었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저기서 상당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제가 뭐 10년 동안 연락도 한번 되지 않았던 정말 친했던 형도 호주에서도 연락도 오고 기수들도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기수들도 있고요 유튜브를 하기에 정말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호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더 경마에 너무 지쳐있었던 거 이런 부분을 좀 웃기게 편안하게 풀어드릴 수 있고 또 아직 모르신 초보분들한테 경마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포츠 토토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스포츠 토토보다는 경마가 좀 더 한두 경주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편하다고 봐요 또 연인끼리 와서 지난주 일요일에 보니까 정말 연인끼리들 가족끼리들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경마장에서 이렇게 본장 앞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거 보니까는 너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전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고요 아무튼 유튜브에 너무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박성희가 마음가짐에 좀 더 좋은 방송 좀 더 편안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칠인삼 경마에서 기수가 중요하느냐 말이 중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주제를 잡아놓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포털사이트에서 마칠인삼을 한번 쳐봤어요 근데 이게 경마의 기수와 마필의 호흡관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삼국지 이런 데서 마칠인삼이 나온 줄 알았더니 경마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말아봤더니 경마 초보자의 배팅 가이드 초보자 교실에서 마칠인삼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경마에서의 마칠인삼입니다 승마장이나 마장마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칠인삼이 아니에요 경마장에서 마칠인삼인데 일단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이 얼마만큼 잘 뛰는 말이냐 못 뛰는 말이냐 따라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교육받을 때 기수교육원에서 2년 동안 수료를 받는데 그때는 교육받을 때 말 타는 말들이 경마장에서 경주마로 뛰었던 말들이 태역을 해서 마주들이 기증하거나 마사에서 외국에 가서 승용마들을 사오거나 아니면 태역마들을 이렇게 와서 교육을 합니다 기수교육원에서 한 명당 3마리, 4마리 정도가 자기가 관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한 말들을 얼마만큼 잘 자기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또 얼마만큼 기승하냐에 따라서 교관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7명의 교육을 받았는데 말들이 다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경마장에서 태역했던 말들이면 골막염도 있고 어깨도 안 좋고 나이도 먹었고 이런 말들이기 때문에 걸어는 다니고 구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경주에 투입할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들을 얼마만큼 관리를 하냐가 중요하는 거예요 아침에 말간 정리하고 말 닦아주고 발급 정리하고 애주중지하게 자기가 관리하는 말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안장을 짓고 교육을 하게 나가요 15명이 교육을 받으러 나가면 어떤 동기생은 이 말을 타고 끌려다녀요 컨트롤도 못하고 마신수를 맞춰서 1마신, 2마신 거리를 맞춰서 원형마장에 돕니다 그러면 간격을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가야 돼요 그런데 교관이 너 인마 간격이야 못 맞춰 간격 맞추고 타야지 이런 게 할 거거든요 이때 간격을 못 맞추면 교관이 하마 그럽니다 운동장에 돌다가 갑자기 하마를 해요 말할 때 내려요 다들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을 한번 타려면 엄청 힘듭니다 한번 올라타기가 그런데 교관이 이럴 때 한마디 더 하죠 하마 해가지고 다 하마에 빨리 빨리 내려요 내리고 있으면 교관이 열이 받아 있으면 안장 풀라고 그럽니다 안장은 풀러요 안장 풀르면 안장을 내려놓고 승마! 그래요 안장 없이 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키 큰 저도 좀 장신인데 키 큰 동기생들은 좀 빨리 타요 동기생들이 지금 뭐 부산에서 강병은 조교에서 아마 막 있는 강경식 조교팀장 서울에 지금 기술하고 있는 박우른 뭐 이정도 저 이정도는 이제 말을 일찍 탑니다 일찍 타면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키 작았던 뭐 김경진 오명섭 이런 기수들은 타기가 힘들어요 그런 말 이제 안장 없이 안장 없이 갈 길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참 있다 올라가면은 이제 저는 이제 만류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아 좀만 더 늦게 타라 좀만 더 늦게 타라 이제 또 이제 다 타면 또 하마를 해요 그리고 또 승마를 시켜 한 세 번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말이 좀 웃긴 이야기로 갔는데 이겁니다 이제 말 이제 안장 없이 타면은 정말 막 꼬리뼈에 엉덩이 정말 아프거든요 정말 아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막 끌려다녀 이제 제어를 못하는 거야 그럼 이제 또 오열이 맞춰지지 않고 막 개판으로 막 막 말 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관이 또 열을 받아서 다시 이제 말을 배정해 줍니다 좀 잘 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기생 기수들을 후보생들을 컨트롤 못하는 말들 태우고 얘네들은 좀 순한 말 태우고 그러면 또 얘네들은 그 교육생들은 이 말을 또 컨트롤해 컨트롤하니까 이게 이제 마칠인 삶이 정해지는 거죠 아 얘는 왜 이 말을 못할까 얘는 이 말을 잘 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경마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경마로 들어가서 시작합니다 망아지들이 1세 때 태어나서 목장에서 뛰어다닙니다 네 마주들을과 조교사들이 가서 말을 구입을 해요 미리 뭐 욕세 때 태어나자부터 뭐 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죠 뭐 엄마 아빠가 얼마만큼 잘 뛰어야 돼서 얘는 암말로 태어나느냐 순말로 태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1억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1억짜리 말이 하고 2천만원짜리 말하고 목장에서 관리했을 때 1억짜리 말은 10번 쓰담수담 해주고 닦아주고 이럽니다 솔직히 뭐 2천만원짜리 솔직히 말해서 얘 10번 만지면 얘는 한 5번뿐이 안 만져요 왜 말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말은 얼마만큼 만져주냐에 따라서 얘가 성적이 좌우되고 그럽니다 1억짜리를 10번 쓰담수담 해준 거하고 5천만원짜리를 20번 쓰담수담 해주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 5천만원짜리가 더 잘 뛸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의 특징입니다 정말로 조교사 이런 분들은 옛날에 있던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망아지들이 결국에 경마장이 들어와 그러면 이제 육성 목장에서 발전소까지 스타트에서 600m까지 이렇게 가야지만 경마장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주들하고 기수들하고 조교사들 말이 들어왔는데 얘는 뭐 혈통이 어떻고 야 이건 기가 막히게 생겼네 그러면 이제 벌써 기수들이 이건 제가 망아지 때부터 조교를 해볼게요 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전담을 해요 그리고 뭐 소속적 기수 같은 경우는 조교사님 이거 제가 진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기수 같은 경우는 능력 기술이 있으니까 네가 한번 타봐 그랬더니 오 말 좋네요 제가 이거 한번 계속 타볼게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실경주에 6등급에 이제 출전합니다 6등급에 국립 6등급 출전하는데 근데 6등급의 경주에서는 기수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의 그만큼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아직 100% 말들이 완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골막염도 있고 어깨도 나빠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다리의 장제 부분에서도 실패했던 경우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기수가 기수하고 말하기의 관계를 따지면 기수가 얼마만큼 이 악벽을 컨트롤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수가 발주대에 들어가서 요동 안 하게 해야 되죠 일단은 쓰담쓰담 해가지고 말을 안정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이탈부터 외곽으로 내측으로 기댐을 잡아줘야 되죠 이런 것 때문에 기수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등급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스타트 스타트를 얼마만큼 잘 받는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주행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수들이 스타트를 잘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모래도 맞춰보려고 그러는 거고 6등급 경주는 그런 겁니다 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기수가 얼마만큼 악벽을 발주대에서 기립하는 거 이탈하는 거 또 모래를 맞았을 때 반응하는 거 이런 걸 잘 마음껏 컨트롤하는 데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6등급의 경주에서는 마칠 인삼이 중요하다는 거죠 1등급 경주를 가겠습니다 1등급 경주를 가는데 하나의 예를 들으면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에서 청담도끼가 뛰었어요 샵 놓고 뛰었고요 그 다음 모낙치프 뛰었고요 이 3파전 경주였습니다 청담도끼의 안토니오 기수가 어깨 채찍을 두 대를 때리고 그냥 잡고서 나와서 선행을 갔어요 근데 상대 마필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스타트에서 잡고 나옵니다 그나마 로드이너의 김용근 기순만 겁나게 밉니다 얘는 스타트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밀고 나온 거죠 근데 청담도끼가 2번이었는데 안쪽에 1번 3번은 다 잡고 나와요 말의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기수가 아닌 말이 알아서 스스로 레이스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청담도끼가 선행을 가는데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게시판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음성에도 말씀드렸을 때 뭐냐면 청담도끼가 선행을 가는 데 대해서 1%의 의심도 없어요 저는 청담도끼가 그 레이스에서 산마신 늦발을 하더라도 그 레이스는 선행을 갈 수밖에 없는 레이스예요 약간은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의 청담도끼의 마칠인삼? 이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다른 대상 경주 말고요 이번에 있었던 헤렐드 경제배 대상 경제에서는 마가 9고 기수는 1이에요 이거는 안토니오가 잘 탄 게 아니라 이거는 조교 전담 기수? 아니 지금 제가 타도 진짜 1등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그냥 쉽게 그냥 자기가 페이스 조절을 해요 저는 이번에 청담도끼가 발바꿈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진짜 저희는 알아서 발을 바꾸는구나 코너에선 좌구보를 써야 되고 직선에선 우구보를 써야 되고 다시 코너에서는 좌구보를 써야 되고 이거를 말이 알아서 해요 제가 지금 타도 정말 그냥 쉽게 우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안토니오가 잘 타는 게 아니라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레이스에서는 이런 레이스에는 말이 9 기수 1 제가 봐서는 말 100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마가 요즘 좀 어려워졌던 게 뭐냐면 용병기수들이 들어와서 레이스를 흐트러놓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3, 4년 전만 해도 각질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선행마 너는 선행마 얘는 선행마 얘는 추인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외국인 기수들이 앞에 가는 걸로 너무 좋다 보니까 한국 기수들도 너무 빨리 페이스 조절을 하려는 거야 그래서 요즘 각질을 잡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경마가 좀 더 어려워졌고요 부산의 경마 같은 경우는 뭐 삼선, 사선 이렇게 잡아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도 한국 경마도 그렇게 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옛날에는 선행을 가면 얘는 선행마였어 다른 말들은 잡고서 따라가고 선입을 따라가면서 라스트에 추입을 했던 말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의 경마는 외국인 용병들이 들어와서 레이스를 엄청나게 빨리 끌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이 없어지고 선행을 가면서 경합을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경마가 어려워진 거고 저의 판단은 그것입니다 혈통도 요즘은 볼 게 너무 많아요 혈통도 봐야 되죠 이게 안발인가 순발인가 봐야 되죠 이게 또 안쪽 주류가 유료하는 말인지 모래에 적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기수가 이걸 어떻게 타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죠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요즘은 경마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또 외국인 용병이 또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서울 경마장에 외국인 용병의 티오가 7명이에요 7명 7명이 티오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7명이 다 들어왔어요 얘네들이 얼마만큼 한국 경마에 적응을 한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다 앞에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앞에 가야 말들이 뛰는 걸 알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는 부산 경마처럼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제일 먼저 각지를 먼저 잡는 게 맞습니다 경마를 전체 경주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온했던 경주 자기가 이 경주는 내가 한번 관리했던 말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노려보겠다 했을 때에 거기 예상가의 게시판과 방송을 접목을 시켜서 맞아 떨어졌을 때 베팅을 하는 거지 정말 경마장 와서 야 경마 그 다음 경주 뛰는데 왜 안 할 수 있어? 너무 아쉽거든 뛰으면 맨날 아쉽거든 맞출 수 있는 건데 맨날 아쉽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 경주를 하는데 제가 와서는 후반부 경주에 와서 할 수 있는 경주 자기가 하고 싶은 경주에 베팅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마칠인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이 방송에 올라오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실시간 스토미링을 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방송을 보고 이런 부분은 좀 더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실시간 스토미링을 하면서 한 번 더 궁금한 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박송이가 바로바로 답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